우리 또 까고 어떻게 되세요? 서울서문학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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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서문학교가 뭐야? 그러면 저기 서양 스페인어. 아아. 폴로리타. 게파사 게파사. 폴로리타. 왜요 왜요. 프리메라리. 아아. 한 번에 계세요. 아 그 뭐야. 프리메라리가 뭐야. 그 춤 또 프리메라리가 뭐야. 레알 마드리. 아이저 가방이 되지 알지. 하루종일 그댈 안고 사랑노래 부를래요. 달콤한 그대 향기도 좋아요. 그댈 위한 팔베개도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. 아아. 레알 마드리들이 뭐해요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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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계셨어요 뭐. 떼우고 계셨어요. 떼우고 계셨어요. 떼우고 있었다고요? 네. 도서관에서? 아아. 그럴거지 집에서. 다시 집에서. 다시 집에서. 다시 집에서.